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제 상황은 그렇지 않고 노력해도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 엇보입니다. 인과입니다.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연법으로 말하면. 자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회가 없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인과로 일어나곤 있어요. 하늘은 인과를 가지고 인과를 안배한다고 그랬죠. 하늘은 계획을 짜서 여러분께 뜻밖의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항상. 어느 경우에도 선물을 주세요. 하늘은. 하늘의 뜻을 알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답이 없는데 내가 하늘마다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겠지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살도 하려고 왔겠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 성장을 하려고 내가 왔겠지. 둘 다 가능하니까 인과 때문에 됐다 하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그리고 하늘이 내가 또 아직 지금은 모르지만 나한테 뜻밖의 선물을 기대해 놓고 계시겠지. 난 뭘 할 거냐. 수용하세요. 남들 부러워할 시간에 빨리 수용하시고. 그 사람들도 그걸 받는 이유가 있겠지. 꼭 복으로 받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어떤 인과 때문에 받기는 받겠지만 그게 꼭 좋으라고 온 거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뢰 짐작해 가지고 하늘의 뜻을 실망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결이 나한테는 이런 결이 오고 있다는 건 수용하시고. 팩트니까. 근데 그 이유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인과 때문에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과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알겠다. 그리고 하늘이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항상 선물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요. 이게 카수바경 아니에요. 카르마는 빨리 수용하고. 내가 받아야 될 건 수용하고. 내가 위대한 보살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위대한 보살이 되려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나 이런 거 서로 보듯이 보면 서로 다 제일 좋을 때만 올려놓잖아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은데 쟤는 이렇게 행복하다니. 팔자가 다르네. 이러지 마시오. 본인도 또 그 중 이쁜 사진 골라서 올릴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남한테 가장 자랑할 만한 것만 서로 보이고 있으면 상대방은 되게 좌절 없이 굴곡 없이 잘 사는 줄 안다고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다 에고 노름이에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인스타에 멋진 거 올릴 때마다 야 이거 찍으려고 죽을 똥을 쌌겠네. 이렇게. 얼마나 또. 모든 사람한테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밝은 면만 보여주고 싶죠. 사람들한테. 그 어둠까지 읽어내야 보살이 됩니다. 항상 그 이면까지 바라보시는 힘을 키우세요. 내 삶도 남의 삶처럼 보시고 남의 삶도 내 삶처럼 보시고 해와 보살도잖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지뢰 짐작.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그것도 내 법계에서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남의 법계를. 아버지 다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 더 좋은 계획 있으시죠. 이렇게요. 과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유가 있어서 이게 왔겠죠. 과거에 뭔 일이 있어서 이게 왔는지 모르겠을 때는 아버지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왔건 내가 육바라밀로만 잘 몰겐자로만 잘 풀어가면 아버지 항상 그렇듯이 뜻밖의 선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세요. 카르마를 맞이할 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꼭 나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엇보로다 이러면 나쁜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카르마의 과보로 일어난 일이란 것뿐이에요. 엇보가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쓴 건 맞지만. 어떡하지 않는 bunlar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엄마 dots. 엄마가ци상에게 돼. 들어갈 수 있었기에 allows지 SGT여의를 말하게 돼 학생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한itatedUnis 그럼 내가 비롯한 것 같아 witchesман께서 그 immunantage 하passen. 이렇게 이야기를ерб cuff弁main 한 사람 나와서 е 사주라고도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